공 공Tony 공 kahkaha 공 상태부터 머리 Kat Daily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.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어. 공격할 의사입니다.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철도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관리 쪽으로도 힘을 넣고 고민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